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들을, 어떤 신을 섬기십니까? 자, 제가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이 천지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신은 창조주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신, 창조주가 성경의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사람이 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신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사람이 신을 만드는 것이 옳은 얘기입니까? 아니면 신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옳은 얘기입니까? 성경은 사람을 만든 신이 진짜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종교와 사람 중심의 종교가 있어요. 사람 중심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들어냅니다. 금이나 은이나 나무로 사람이 신을 만듭니다. 그런 종교는 사람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종교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신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든 신, 가짜 신을 믿으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들을 공격해야 합니까?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교육시키시고 우리를 자라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독생자, 그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그 독생자가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팔 사람들은 저 히말라야 산 어딘가에 낙원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낙원의 이름은 샹그릴라입니다. 그 낙원이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 저 뒤에 어디가 있을까요? 그 낙원이 안나푸르나 그 옆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그런 낙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그 낙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낙원에 가길 원하십니까? 낙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낙원에는 죽음이 없어요. 낙원에는 이별하는 것이 없어요. 낙원에는 서로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병드는 것도 없어요. 그런 낙원에 여러분들은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기 모이신 우리 네팔의 형제 자매님들이셔. 우리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낙원에 가십시다. 여기 모이신 우리 네팔의 형제 자매님들이셔. 우리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낙원에 가십시다. 아우누스! 치토치토 아우누스! 치토치토 아우누스! 낙원으로 갑시다! 아미서부에 자나지스 쏠가마종! 갈거에요? 가고 싶어요? 아우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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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뱀이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경배를 예배를 강요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신다. 에덴 동산 낙원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생명나무고 또 하나의 나무는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뱀이 유혹했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나무의 열매를 보아라 얼마나 먹기 좋으냐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도 신이 되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당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은 이 모든 열매를 먹게 했지만 그것은 전부 다 값싼 것이고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신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먹지 못하게 하는 나쁜 하나님이야 하나님 당신은 나쁜 신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원 밖에서 싸우고 그래서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리고 병들고 그래서 우리는 낙원 밖에서 죽어갑니다. 우리는 낙원이 그립습니다. 낙원으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낙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그의 아들을 바치고서라도 우리를 건지고 싶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낙원에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인 종교, 하나님 중심인 교회에는 예수 그리소가 주인이시고 그 예수 그리소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소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소가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십니까? 큰소리로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를 믿는 종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만 우리가 에덴 농산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이 나라의 왕이라도 이 나라의 국무총리라도 이 나라의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절대로 낙원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소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우리 죄를 위한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장 소중한 곳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낙원에 가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살기에 적합한지 하나님께서 심사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죄의 값을 줄었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돈이나 금이나 은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오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는가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의 왕이 누구인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실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가? 누가 여러분들의 주인인가를 보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주인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예수 여러분의 낙원에 가고 싶으십니까? 낙원에 가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택임지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를 택임지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제이마씨. 제이마씨.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를 믿는다는 그 표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에스겔 20장 20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원약의 표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20장 20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창조주를 믿는다. 하는 그 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구별하셔서 일곱째 날 쉬시고 이것을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언약을 맺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과 언약을 맺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언약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싶으십니까? 그 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안식일에 있습니다. 안식일은 몇째 날입니까? 일곱째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의 종교에서 믿는 예수 믿는 표입니다. 창조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6 더하기 1입니다. 6 더하기 1은 7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6 더하기 1은 7 맞아요? 맞아요? 아재 오케이 여러분 여기서 6은 사람을 말합니다. 아재 아재라마 들어오세요. 아재라마 아우누스 아우누스 치토 치토 6은 사람을 말합니다. 일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6 더하기 1이 7인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원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 안식은 낙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낙원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예수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를 믿는다는 표는 몇째 날 예배 입니까? 예 일곱 번째 날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 함께 낙원에 가십시다. 네파리 모든 사람들 예수님 께로 아우누스 아우누스 치토 치토 아우누스 네파리 네파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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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파 사람들 우리 모두 샹그릴라로 갑시다. 예수님의 샹그릴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누가 책임을 지신다? 누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책임지신다? 큰 소리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낙원에 갑시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의 샹그릴라로 갑시다. 아멘 네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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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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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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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진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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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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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nice passes. 예.